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강력한 우승후보인 이유는 힘든 상황에서 대체할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 선수들 역시 실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아는 위기의 순간에 2위 3선과의 3경기를 모두 잡아냈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범호 감독이 왜 우승을 자신했는지 또 이 선수를 주목해야 하는지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잇몸의 승리인데요. 아슬아슬 외줄 타기 같았던 기아 타이거즈의 선두 수성은 결국 슈퍼 잇몸들이 지켜냈고 무려 7년 만에 전반기 선두 마감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선두 마감이라는 의미는 올 시즌 기아가 강력한 우승후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KBO 리그가 단일 리그로 진행된 1989년 이후에 전반기 1위를 차지한 팀은 35번 중 무려 21번이나 우승했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 해퇴 시절을 포함해 전반기 1위를 차지한 경우 무려 4차례 1989년, 1991년, 1993년, 2017년 4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었고 1989년 이전에는 단일 리그가 아니어서 제외해 즉 8분응선이라고 표현은 못해도 5분응선 정도는 넘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도 그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기아 타이거즈 선두 수성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덱스입니다. 작년 LG 트윈스도 그러했지만 현대 야구의 핵심은 덱스 야구고 더 이상 투수들 야수들의 부상이 있을 경우 선수들은 무리해서 경기를 뛰지 않는데요. 전경기 출장 선수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고 마운드 타선에서 더블스쿼드를 보유한 팀만이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구 삼성전은 기아의 강점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나성범의 대주자로 들어간 박정우가 9회 오승환을 상대로 역전 2타점 1우타를 때려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최형우 대신 들어간 홍종표 또한 중전 적시타를 때려내며 삼성 오승환의 키를 완전히 꺾었고 이 우승을 대신해 들어간 변우혁은 5타수 2안타를 때려내며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기아 이범호 감독은 후반의 대주자를 쓰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는데요. 행여나 팀에서 비중이 큰 나성범 최형우를 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박정우, 홍종표 등이 제 몫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기아는 경기 후반 마음껏 장면 야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나성범, 김도영, 이우성 등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신임하고 있지만 장면과 다른 점은 누가 빠져도 대체가 가능한 야수진 댑스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오늘 경기는 박정우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지난 부산 롯데전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했기 때문에 박정우 선수 마음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5월 22일 부산 롯데자이언츠전 기아 타이거즈 박정우에겐 잊을 수 없는 승부였고 팀이 2대4로 뒤지던 9회 초 1, 3알루, 3루 주자 박정우는 김선빈의 뜬공 때 태그업을 시도했지만 홈으로 들어오기엔 짧았던 거리 곧 멈춰선 박정우는 런다운에 걸려 허무하게 태그아웃되었습니다. 신락같은 역전 희망을 안고 있던 기아에겐 허망한 결말이었는데요. 박정우는 4일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역전 결승타를 만들며 팀의 8대3 승리를 이끌었고 8회 초 1사 후 나성범의 대주자로 나서 동점 특점을 만들었던 그는 3대3이던 9회 초 2사 1루에서 김도영을 자동 고의사구로 내보내고 자신과의 승부를 선택한 삼성 5승환의 초구를 공략, 우익수 키를 넘기는 2타점 2루타를 만들었습니다. 박정우의 활약에 이어 3점을 더 보탠 기아는 삼성을 8대3으로 누르고 스윕승을 완성했는데요. 박정우는 코치님이 김도영이는 무조건 걸을 것이다. 너와 승부할 것이다. 몸쪽 공만 노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말 타석에서 몸쪽 공이 들어와 좋은 결과로 연결됐다며 1루 베이스를 밟은 뒤 쳤구나 실감이 나더라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부산에서 했던 실수가 가장 많이 생각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우는 시범 경기 때 좋은 감각을 선보였으나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후 수차례 기회를 잡았으나 좀처럼 결과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이날 역전 결승탄은 그동안의 회안을 한방에 날린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마친 뒤 박찬호, 홍종표로부터 물 세례를 받은 박정우는 팬들의 연호에 잠시 멈춰서더니 폭풍 오열했는데요. 좀처럼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오늘 경기를 TV로 지켜보셨을 부모님 생각이 났다며 나는 아직도 부족한 선수다 후반기에 기회가 온다면 지금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수진도 마찬가지인데요. 황동아가 2.2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웠고 황동아는 올 시즌 무려 55.2이닝을 던졌습니다. 2.2의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줬고 평균 자책점도 4.53 이날 경기에서 황동아는 3.2이닝을 던지며 피안타 없이 볼렛 한계 무실점으로 기아 마운드를 지켜줬습니다. 3대3 동점에서도 전혀 긴장하는 내색 없이 마운드를 지켰고 그것이 기아 역전승의 발판이 되었음은 물론인데요. 작년 기아 타이거즈는 시즌 후반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속절없이 무너졌고 시즌 초반에도 김도영 나성범의 부상으로 고전했고 시즌 내내 5위 6위권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다르며 주전 멤버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부상 선수가 많은 것도 비슷하지만 달라진 것은 팀의 두께 차이입니다. 이제 주전만 강한 것은 의미가 없고 덱스가 강한 팀이 진짜 강팀이며 기아 타이거즈가 강력한 덱스 야구를 바탕으로 통산 12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범호 감독 역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번 3연전 모두 막판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게임 후반까지 1점 차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8회 초 최형우의 동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이후 9회 초 2사 후 타자들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김선빈의 1루타로 기회를 잡은 뒤 1루 2루 찬스에서 박정우가 너무나도 귀중한 2타점 결승타를 기록해줬다. 이후 홍종표의 중전 안타도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소크라테스의 홈런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주전이 빠진 상황에서 대주자로 경기 막판에 나선 박정우와 홍종표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투수 파트에 대해서도 호평을 이어갔는데요. 대투수 양현종의 개인 통산 500경기 출장 달성과 황동아의 구원승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투수에서는 양현종이 오랜만에 등판해서 건강하게 5이닝 투구를 해준 게 소득이었다며 500경기 출장 기록 달성을 축하한다. 황동아가 4이닝을 퍼펙트 투구로 완벽하게 막아줬다. 황동아의 호투가 없었다면 오늘 경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해준 선수들 그리고 묵묵히 선수들을 잘 지도해준 모든 파트의 코치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올스타 브레이크 휴식기 동안 잘 준비해서 팬들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시즌 기한은 우승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